안녕하세요. 배우래 강민혁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 2021년도 제4회차 공사기사 전기기기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꼭 기억하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거나 또는 알려드렸던 아이템들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부터 같이 보시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자 중에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 그러니까 단자 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정리해드렸죠. 단자 수. 단일 방향 3단자, 단일 방향 4단자 이렇게 구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2번과 3번은 단일 방향 3단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양 방향 3단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1번 단일 방향의 4단자 소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되셨죠? 꼭 정리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2번이요. 사실상 이거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열심히 암기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전부 다 그냥 글자로 나와버리니까 조금 짜증나기는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도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파 정류 회로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살짝 그 다음에 반파 정류 회로라는 거 회로도 느낌을 쫙 보시면 사실상 전파 정류가 좋겠느냐 반파 정류가 좋겠느냐라고 얘기하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당연히 전파 정류가 좋겠죠. 그러면 단상이 좋습니까? 다상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죠? 당연히 단상보다는 다상이. 왜요? 맥동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다상, 전파 정류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죠? 말이 조금 안 되는 애는 3번이 좀 말이 안 돼요. 자, 반파 정류 회로는 전파 정류에 비해서 출력 전화 평균 값을 높게 할 수 있다. 아, 이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다상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다상, 전파 정류 회로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나머지 내용은 맞는 내용이에요. 잘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랜만에 나온 문제이기는 한데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해볼만 해요. 가보죠. 자, 25도의 스텝각을 갖고 있다. 결국은 스텝각을 갖고 있는 스텝핑 모터다. 이거 얘기할 때 얼마만큼의 신호가 들어오면 따깍딱딱딱딱딱딱딱딱 돌아가냐라고 물어봤던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상 최종적인 결과가 회전 속도가 약 몇 라데암퍼 세크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얼마만큼 회전했느냐. 어? 초당 500개의 펄스를 줬다. 되셨죠? 초당이니까 초당 500개의 신호가 들어왔으니 너 얼마만큼 회전했어? 이걸 라디안으로 계산해달라는 얘기죠. 되셨네요? 네, 그러면 결론 끝났습니다. 그 라디안 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상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25도씨를 하나로 되셨나요? 그리고 이거를 500번 신호를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값이 라디안 값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35 정도 나올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세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우선 암산도 지금은 안되고요. 계산기도 없어요. 어쨌든 3번. 2번입니다. 자, 다음은 4번. 델타 결선에서 변압기가 있다. 델타 결선한 변압기에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빼버렸다. 그러면 뭐가 된다? V결선이 되더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V결선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 고장 전력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고장 전입니다. 고장 전. 결국은 뭐 물어본 거예요? 맞습니다. 출력비를 물어본 거죠. 우리가 어쨌든 V결선에서 변압기 결선에서 V결선에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달라고 했던 것 하나는 이용률과 출력비였죠. 이용률은 그렇죠? 5배 5. 그렇죠? 이용률은 우리가 86.6666 이렇게 됐던 것. 그 다음 출력비는 5777777777 기억하시나요? 좋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뭐 이렇게 문제 맞추고 싶은 충격을 느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은 5번입니다. 3상 전원을 이용해서 이상의 전압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3상 전력을 공급해서 단상의 이상 전력을 공급하기 없다. 그것도 평행한 부하로. 이걸 우리가 사실상 교재에서는 전기 철도에 조금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했던 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하는 거고요. 그때의 변압기 결선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우리가 스코트 결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도 맞춰주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이번 회차는 근데 조금 특이하게도 스코트 결선과 관련된 내용의 뒤에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튜자 결선이라고 하는 문제도 여기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olha, 내가 생각해 piles kick on me i I just saw this line as the 너 ransomК as i has a 4ot. I just have a square root. So I just have a 4ot. I just have a handful of these targets.